자, 우리가 이제 스크로텍 처음으로 하게 됐죠? 어떻게든 이리로 왔습니다. 또 우리 마초한테. 아, 제리, 제리 시장 같은 거. 시장 같은데? 근데 왜 시장에 오는 거야? 도착한 거 같은데? 시장에서 뭐라 하지? 뭐 미션 같은 게. 네, 미션. 이제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오,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봐봐. 이 정도면 재밌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선물인가요? 어, 뭐야? 뭔 소리야? 스크로텍 2019 어택스타 CIX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 CIX가 어택한 학교는 바로 미림 여자 정보 과학 고등학교입니다. 아, 이거구나. 벌써 기대되는데. 아, 여자보다 학교구나? 미림? 미림이라고. 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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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첫 번째, 등교. 등교. 등교를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을 구매 후 무사히 등교하세요. 단, 한글 자음을 조합하여 등교를 위한 준비물을 사와야만 한다. 제한시간 15분 이내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 명 모두 참여고 개인전이고요 기억부터 희귀까지 한글 자음이 붙여져 있는 판에서 두 개씩 자음을 떼어 가져간다 1인당 주어진 돈의 금액은 만원 각자 뽑은 두 개의 자음 단어의 조합에 맞는 물건은 두 개씩 사와야 성공이래 무조건 두 개 물건 구입을 완료한 멤버들은 시장 반대편에 위치한 스쿠라텍 차량에 탑승 탑승 인원 선착순 3명 성공 멤버는 스쿠라텍 차량을 타고 안전하게 등교 나고 멤버 있잖아요 선착순 3명 말고 나고 2명 알아서 학교 본부로 찾아와야 해요 걸어서? 모르는데 어딘지? 알아서 택시 타고 가면 되겠네 아 그러네 BX 아 ㄱ ㄱ 왜요? 가방 빼주세요 가방은 만 원이 아닐 텐데요? 달성해주시고 안 돼 안 돼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뭐랄까요 여러분? 할 게 없는데? 추천해주세요 이행디귿 이행디귿 디귿디귿 하는 거잖아요 네 뭐가 있지? 없네요 그러니까 아 walls 스쿱 스킨 슛 큐브 끝났습니다 할 게 없는데? 지읍 저 바로 올랐죠? 포탄? 지읍 네? 아, 알레르기 좋겠어요 자, 출발, 출발 이거 재밌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지읍, 지읍 지읍, 지읍 지읍 지읍, 지여니까 지읍, 지여 지읍, 지여 저 옥돔 사려고 해요, 여러분, 옥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옥돔 있어요? 옥돔 안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뭐 다랑어 그런 거 있어요? 다랑어? 아, 그래요? 어, 제가 생각한 게, 팬츠랑 필통이거든요 선생님, 혹시 필통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3 수업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하나 했고 아, 팬츠가... 팬츠를 어디서 해야 되지?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여기 팬티도 파나요? 아, 팬티 안 파요 아, 팬티 파는 데가 없어, 팬티 팬티, 팬티를 어디 사야 되는 게, 팬티 아, 이거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근처에 꽃집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위로... 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기옥 비유, 뭐가 있을까, 연석아? 가방, 가방! 가방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기옥 비유? 아, 내가 그것도 생각하자 지은 미유, 꽃집이 왜 됐을까? 저는 장미를 일단 하나 사겠습니다 혹시 여기 장미 하나 있을까요? 네 장미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각해보자, 위험지 피지 피지 지금이야 시 자 잘 아, 뭐가 있지? 마 마직? 안녕하세요 여기 가발 없죠? 아, 가방이 있구나 가방 제일 싼 게 얼마예요? 가방 만 원이요? 어,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아, 기옥 비읍, 기옥 비읍 기옥 비읍 아, 기억이 안 나 이거 이름이 대추방울이에요? 대추방울이요? 알겠습니다, 저 이거 하나 주세요 이응하고 지그지 들어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대추방울, 대추방울 오! 저 혹시 여기 완두콩 있나요? 네? 완두콩 네 대추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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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역시 여러분들 1등 있어요, 또 아 여러분들 이거죠 추워 원래 보통 학교 가기 전에 약간 좀 간단하게 먹을 것들 과자 같은 것들 사가잖아요 어? 하 오늘 다 먹을 거 가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빨리 왔나, 근데? 어, 누가 온다 제가 봤을 때는 용이 같아요, 용이 용이 용이가 오고 있습니다 역시 공공주가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공공 아, 공공 축하한다 저 혹시 여기 완두콩 있나요? 네? 완두콩 네 어, 네, 완두콩 주세요 와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볼 게 없어? 어, 내기 너 뭐 사왔어? 초 초코 와 와 와 먹을래? 어, 맛있겠다 먹어 먹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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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꽈배기 되는데 열지는 않았어 어, 시장 끝인데, 여기서? 아, 속옷이래, 속옷. 오, 좋았어. 여기 사장님이 안 계시나? 여기 떡이 있네요. 혹시 떡 이름 중에 이런 자음이 들어가는 떡이 있을까요? 지음 미음도 되고 미음 지의도 되고. 또 누가 옵니다. 와, 이걸 진짜로? 진짜 병곤이 형이에요, 이거? 내가 두 개 살 때 동안 아무것도 못 샀어요, 병곤이 형. 병곤이 형, 뒤에 수근이 형. 띈다, 띈다, 띈다. 아, 뭐야, 한석이 형아. 어디, 어디. 네. 기업, 기업. 알배기. 네, 알배기고요. 이게 알배기예요? 배추 아니에요? 알배기래요. 아니, 배추 아니에요? 네, 알배기고. 자, 가방. 그, 그거 혹시 있나요? 가방같이 생겼는데 진짜 아무 가방이어도 돼요. 그냥 막 장난감이어도 상관없어요. 어, 네, 그런 거 좋아요. 4차단이야? 네, 이거 하나 주세요. 가방. 자, 가방. 자, 가방. 이거 가방이 아니죠? 가방? 어, 봐봐요. 악세사리. 가방. 가방. 에이. 에이 형, 형. 형, 형. 형, 형은 다이어리 썼네요, 다이어리. 가방이라 안 써있는데. 다이어리라 써있는데, 뭐. 가방에 열면 다이어리 나올 텐데, 가방 모양이지. 어, 형, 형, 형. 형, 형, 형. 아, 형, 형. 어. 일단. 감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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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떡은 자음이 틀려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형, 형, 형. 빨리 갔다와, 빨리. 형, 형, 빨리 갔다와.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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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부관. 굴비. 굴비. sail. 형ne medically sẽ 커피네 네. 야. 혹시 여기 자몽 있나요? 자몽 얼마에요? 오! apparently. 두 개씩씩. 다IN에 맞는 물건을 사시는 거거든요. 지읍이sche 와. 빨리 뛰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돼 안돼 안돼. 와, X가이시다.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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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 사장님 혹시 여기 가장 싼 팬티가 있을까요? 이걸 역전하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형이 형 뭐하냐? 수은이 형이 뭐였지? 수은이 온다. 와, 이거를... 이거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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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리였네요. 형, 이거 인증해야 돼, 인증. 필통. 팬티. 팬티를 함께해서 왜 필요하죠? 제가 초록기 때 옷을 많이 썼었거든요. 아, 진짜요? 팬티를 자주 갈아입어야 돼가지고. 오, 예스! 어, 수은이 형 간 거 아니야? 안돼, 이거 안돼, 안돼. mandatory. 감사합니다. 와, 뭐야! 수고했어? 안돼! 갈게! 안녕! 여러분, 저 spar일 벗어던지고. 먼저 떠날게요. 안녕 문 닫겠습니다 안녕 이게 현실이랍니다 여러분 안녕 더운데 큰일 났어 나고 하셨으니까 한교까지 백색이로 검색하시면 안 알려주세요? 길도 몰라요 현서아 갖고 있어봐 우리 보이면 아이스크림 상없자 아 남았어? 이걸력 변하네 저는 사실 걷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둥근길 한번 여기서부터 걸어오실래요? 아니요 근데 막상 이겼으니까 솔직히 나도 걷고싶었는데 오늘 너무 더워 야 이런거 필요없어 어? 내가 똑똑한게 뭔지 알아? 왜? 내가 또 차가 가는 방향을 봤지 저러갔어? 원래 직진이야 내가 그건 생각 못하셨겠지 내가 또 예리하게 봤다고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몰라 나 믿어 아 바로 차야네 횡단보도 어디 있어? 미림 여기 고등학교 아니야? 저기잖아 학교 안 보여? 나 학교 아니야? 학교 아니야? 미림여고 무조건 저기가 맞아 혹시 미림여고가 어디예요? 저기 맞죠? 저기예요? 와 형 큰일 났다 형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다 가다 모르고 모르고 아 감사합니다 형 형 껍에기 하나 드릴까요? 하나 드릴게요? 아 네 정말 하나 드려 하나 드려 저희 많이 잡아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 사랑과 정성 네 저희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이게 옥수수 옥수수 껍에기입니다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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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그냥 쭉 지키면 하자, 저기 언덕 올라가 보일 것 같아 난 여기까지야, 먼저 가 PX형의 체력 끝났어요 체력이 약해서 전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갈 거예요 스크어택 하기 전에 내가 어택을 당했네 여기 맞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쭉 올라갔잖아 여기네, 무조건 여기야 여기가 정문인 것 같은데 야, 학교가 왜 이렇게 커? 진짜 크다 힘들다 아, 힘들다 여기 야, 진짜 너무 힘들어 오르막길이야 애들은 지금 편하게 차 타고 와서 재밌게 지금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쉬고 있겠지? 왔다, 왔다, 왔다 왔어요 자,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네요 네, 아주 조심해요 여기도 우리 밖이야 어, 숨어 어? 됐어? 벌써? 벌써? 학생들이 있는데? 많이 있어? 아니, 아니, 제가 그냥 열심히 해놔 진짜, 숨어, 숨어 진짜 조심해야겠다 일어가자 여, 여, 그 여자 학생들 소리 들려 와, 큰일 날 뻔했다 걸린뻔했다 우와 와, 발을 피해졌어 야, 연기하지 마, 연기 차 타고 왔잖아 택시 타고 왔지? 택시 타고 왔지? 그래서 연기하지 말라고 친한다고 야, 진짜로 너무 더워 형, 아니, 그냥 덕을 떠나서 방금 뭐였는지 알아? 걸릴 뻔했어 진짜? 우리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바로 그냥 진짜로? 바로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수풀 같은 데 있고 옆에 계셨고 우리가 여기 있었어 와, 다행이다 안 걸렸어 진짜 걸어왔어? 어, 땀이 안 나는데 땀 났다, 지금 말랐어 아니, 진짜 리얼로 걸어왔어 오르막길 그리고 두 명이 우리한테 물어봐야 할 게 있어 왜? 사고자들은 없고 우리 성공자들은 학생들이 명찰들 이런 얘기 없지 않았습니까? 부럽지? 잠깐만 이거 새 뜰 것만 있어 들리가 없어 미리 짜진 거 아니야? 그래 두 명 명찰도 있는데 갖고 싶으면 애교 한 번씩 하고 애교 버려준다 이런 거 없었어, 내가 보기에 없어 없으면 명찰 못 받는 거지 뭐 형부터 해 어디 하면 돼요? 대신 우리 세 명이 인정을 해야 된대서 대신 우리 세 명이 인정을 해야 된대서 그럼 제 사람 먼저 하자 안내미신다 하이 마이포 좋아, 해봐 우리 왕냥이 애교 들어갔습니다 롤 액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수록 더 창피해져요 오케이,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 바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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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아 귀여워? 나 안 받을래 나 돌상 했다가 나 아침에 이불킥할 거 같아 와 아 귀여워 내가 가서 올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 흑역사야 흑역사야 흑역사 여기 있네 와 진짜 저희 멤버들은 악마가 아닐 걸 가끔씩 생각을 해요 오 왔다 본격적인 어택 미션 Are you ready? 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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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숨겨진 어택 라이트를 찾아 스크러텍 시작을 알려라 미션이 또 있구나 아 어택 라이트 이거 걸리라고 주신 미션 아니네요 스크러텍이 그런 건지 우리가 어떻게 당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당하는 것 같아 어떻게 지금 맞고 있는데 많이 지금 해보자고 바로 바로 하자고 그럼 미션 찾으면 돼요 그냥 나 못봤다, 나 못봤다 자, 제가 읽어줄게요 사진 속 장소에서 키워드를 모두 찾아 조합하면 어택이 시작을 알리는 어택 라이트가 위치한 최종 장소의 힌트가 주어진다 시리즈 이런 거 뭔가 러닝맨 같잖아 이거를 조합을 못하면 우리 공연 못하는 거네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바보 알려드릴게요 지정이 바보요? 그건 아니죠, 형 지정이 바보는 아니죠 뭐가 틀린 말은 아닌가? 바보긴 해 1. 제한시간 30분 안에 모든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아, 이게 중요하네 2. 멤버 중 3명이 도전 일단 내가 해야겠네 3. 사진을 보고 유추하여 학교 내 키워드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4. 힌트 조합 후 최종 장소에서 어택 라이트를 찾아 본부로 돌아와야 한다 5. 본부에서 모든 멤버가 함께 어택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어택 스타트 6. 승훈, 현석, 용희가 가야 한다 5. 상상한 시간 특별한 노래, 좋아요 우리 가 το이콜 3. 승훈' 회사, 가자 4. 승훈The 진혁이라는 음악 5. 승훈의 팀 pas-5, 승훈 6. 승훈 4. 승훈 A3킬 Q. 승훈 4. 승훈 마 등장 Q. 승훈 4. 승훈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네 어떤 거요? 세 명이 학교 기업실하고 돌하르방하고 내가 돌하르 찾을까? 지금 닮았네 어 무한상상 카페 무한상상 카페가 뭐야? 약간 매점 같은 건가 보네 내가 무한상상 카페를 찾을게 저희도 용혜야 형이랑 나도 무한상상 카페를 찾자 가서 먹고 있자 세 글자면 딱 봐도 대강당이야 대강당으로 바로 가자 아 대강당이야 대강당 대강당으로 바로 가봐야 아니야 대강당 방송실 방송실 다임 다임 이거 있어 아임 교우실 아임 수욱소 수 야 재미있겠다 아주 좋아 오바 오바 아 알았다고 봐 아 하고싶어 너에게 들리는다고 봐 제이거 들리는다고 봐 배진영 배타 배진영 배타 배진영 배타 몇 명 있나 재미있습니다 대면 알겠다 아 재미있겠다 나 이런 거 제일 멋있었어 문제 알지? 알지 알지 가위로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우린 뭐야 우리는? 우린 본부지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다니지? 자 미션 시작하세요 고! 잘생겼습니다 연락할게 오 재밌겠다 근데 형 형 어? 이거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뛰어내야지 아 지금 열일이라..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자 여기 조심해야 된다 어? 지도다 아 지도 왔다 기다려 기다려 아 지도다 아 지도다 아 지도다 아 지도다 아 지도다 상상국이 어디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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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훈이 형! 무한 상상카페는 4층에 있어 프로젝트실 옆에 앤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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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앤석아.. 들려? 앤석아.. 들려? 앤석아.. 들려?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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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 들려.. 무한 상상카페가? 아.. 4층 4층 4층에 있는 2학년 5반 옆에 있어 형 정보 감사합니다 모두 오케이 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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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자 무한 상상카페 찾았다 오바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지? 뭘 찾으라 했었더라? 뭘 찾으라 했었더라? 도라르방 온 사람 도라르방 도라르방? 도라르방 도라르방이 여기 안 보여 도라르방 밖에서 나같이 찾아야 해 알겠다 오바 도라르방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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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기업실 어딨네 학교 기업실 학교 기업실? 도라르방 어딨나? 도라르방은 지대 없어 도라르방은 운동.. 운동장 도라르방은 샀다 도라르방 샀다 도라르방 샀다 도라르방 샀다 형이 편지가 없는데? 야 이거 도라로방을 찾았는데 편지가 없어 학교 기업실 어디 있어? 학교 기업실 학교 기업실 뭐 뭐래? 잘 안 들려요 형이 형 어떻게 해? 형 하지 마 도라로방 찾았다 도라로방 찾았다고 봐 도라로방 거기도 있어? 하나 더 있구나 여러 개요? 신혜성 선배님이 계시네요 본부 본부 네 여기 있네 실 자 집중합니다 다들 찾았으면 그 종이를 둘러봐 종이 종이에 뭔가 있을 거야 종이 같은 게 열어주세요? 저기요, 여러분! 네, 형. 나 찾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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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실이래? 아, 그래, 방송실 뭐 그런 거 있겠지. 끝! 오케이, 접수, 접수. 가자. 어딘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주문실 이런 거 모르겠네. 실기 어디야? 애들 도와주러 가야 될 거 같아. 진영아, 진영아! 어. 어디야? 너 몇 층이야? 나 여기 뭐 1층인데 어딘지 모르겠어, 사실. 진영이 형, 진영이 형. 3층, 3층. 형. 얘들 한 명씩 말해 봐, 한 명씩. 진영이 형는 들려? 어, 들려, 들려. 그래, 말해봐. 그게 3층, 3층. 아니야, 그 앱 창작터 지원 센터 옆에 있어. 3층이야, 3층. 진영아, 진영아. 3층 말해, 3층. 3층, 3층. 알겠다고 봐, 알겠다고 봐. 3층, 3층, 3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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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찌 됐다? 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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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lesterol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옷으로 왔어 아이 삼층 여기 몇 층이야? 2층이네 어 삼층인데 여기? 없는데? 아니 기다리심 nam凧 형이 한 번 다시 돌아가볼게 야, 윤석아 우리 건물 3층이라는 거지? 승훈이 형이 있던 건물의 3층 승훈이 형이 찾았다고, 진영아 승훈이 형 아래층이 진영이 형이 찾는 층이야 승훈이 형 카페 아래층이 내가 여기를 놓쳤네 여기 안에 있겠네 응? 없네? 엥? 진영아 어디야, 어디야? 둥둥둥둥 둥둥둥둥둥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고 얌전한 몸에 아 여기가 맞는데 자 동영상 날정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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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가? 우와 와 진짜 바보잖아 찾았어 찾았어 오 깜짝아 야 이제 멋쟁이들 모아라 멋쟁이들 모아라 멋쟁이들 모아라 멋쟁이들 모아라 멋쟁이들 모아라 어디야 어디야 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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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영이 찾았냐고 미션지 진영이 찾았냐고 미션지 여러분 승희 이제 화났어 진영아 미션지 찾았냐고 아니 형이 찾았다며 아니 내가 3층인데 미션지가 없어 잘 찾아봐 나도 진짜 야 어딨어 우리가 가줄게 같이 찾아줄게 아니 내 건 찾았는데 진영이 게 없다고 형 어디야 위치를 말해봐 너 미션하는데 3층 진영이 일을 못한 거 같은데 3층 너 미션하는 데라고 너 있던데 그러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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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데를 못 찾았어 오압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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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없나요 팝콘? 아 재밌됐어 생중계 보면서 아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어 어디야 너 어디 있어 나와 어디 있는 거니 대박 아 최 성공 이런 건 없는 건데 워싱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러딩벨 러딩벨 Glido 컴백 지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지적이 바보요 틀린 말을 아닙니까 바보긴 clean 막 밥은 아니죠 처음에 кто 주행기 방법은 아니죠. 자, 똑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카메라가 저기 있어요. 그룹. 여기 있다는 건데. 너무 어렵네. 카메라, 카메라 여길 비추고 있어요. 이건가? 아닌데? 과연 그룹은 어디 왔을까요? 이쪽에 오는 중인 우리 시간이 없는데. 3층이 어디야. 3층이 어딘데. 이쪽인가? 어디야, 어디야.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휴게실, 휴게실다, 휴게실. 다 찾았어 휴게실이야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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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아 이쪽이다 이거 이쪽이야 맞아 이거? 소영이 위치하게 간다고 봐 간다고 봐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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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간에 진영이 어디 있던 거야? 본부 오바 아 현성이 귀여워 본부 오바래 귀여워 너무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라 오버아 일단 찾았다고 휴게실이야 휴게실 휴게실 제약하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휴게실이 어디? 혹시 걸린 사람 있어? 있으면 저도 실패해 니 알아서 찾아라 오버아 왜 물어보는거야? 야 님들 다 찾았다고 휴게실이라고 휴게실 승훈이 형 화난거 아니지? 네 아까 그 가전으로 내려와봐 화난거 같애 너꺼 내가 찾아왔어 휴게실이야 휴게실 왜 내 무서를 다 안는거야 아니 휴게실 어딘지 모르겠나 야 나 걔 아니야? 야 나 걔 아니야? 어? 그래 휴게실 위 아 휴게실 어딘데? 휴게실 어딘데? 휴게실 어딘데? 아 그건 들었어 휴게실은? 어 그거 다 대답을 안해 아니 나 니가 휴게실에 있다는 줄 알아 그러니까 휴게실 어딘지 모르겠다 아 진짜? 야 휴게실 빨리 가야지 휴게실 어딨어 휴게실 어딨어? 저거 아니야? 저거 매점인가? 아 매점 가서 아줌마일께 여쭤보면 되지 아 그러네 휴게실이요? 네 직원 휴게실이요 정보고에요? 여우고에요? 오마이갓 정보고에요 정보고 2층에 한층 올라가서 우리가 3교무실인가 그 교무실 앞에 남녀 직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시간부터 스겜 스겜 형 아무나 대답하러 들리는 사람 들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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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세 글자 조합하면 뭐야? 조교실 아니까? 음악실? 휴게실이래 휴게... 다 휴게실이래 아 다 휴게실이야? 아 뭐야 나도 휴게실에 모이라는 거잖아 진짜 휴게실이 아 오케이 오케이 휴게실이구나 재밌네 휴게실이 교사휴게실 교사휴게실인가 보네 야 이거였구나 나 여기를 못하는게 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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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대답을 안 해보려는데 자 2층으로 빠르게 진영아 너 하는 데가 여기 3층이었어 야 야 화이트라 야 야 어이 동부 오케이 오케이 시간 얼마 없다 가기만 하면 돼 기다려봐 가기만 하면 된대 아 힘들었어 자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휴게실 좋은데 빨리 찾아봐 돈을 아니 우리 우리 지금 사건이 있는 곳 차 사건이 있는 곳 차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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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수학물 성공 빨리 오세요 자 빨리 오시는 한 분께 아이스크림 하나 있습니다 빨리 오시는 한 분께 아이스크림 하나 있습니다 콘이에요 콘 한 분한테만 드려요,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본부.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 본부. 잠깐만, 잠깐만. 본부. 진짜 BX는 아팠다, 진짜. 본부. 아이스크림 주지 말라고 봐. 빨리 오면 아이스크림 대령하겠다. 빨리 와라. 다 같이 먹지 않는 이상, 먹지 않는 게 좋겠다, 호구아. 왜냐면 우린 하나니까. 뭐라고 하지 않아? 다 같이 앉으면 안 먹겠다. 아이스크림 어딨나. 축하합니다. 어떻게 찾았어? 아이스크림 어딨나? 아, 없어요. 형, 있는 척해, 있는 척해. 아이스크림은 내 거다. 너는 못 먹는다. 수고했네. 수고했어. 우리 BX 대원. 우리는 하나니까. 진영아. 자, 바뀌었다. 한 명 한 명 더 준다. 한 명 더 준다. 야, 맛있어. 천재 수고한 명. 수고하셨어, BX 대원. 고맙네. 오늘 하루 수고했어.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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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 와. 이리 와. 와, 휴게시리. 찐다, 찐다. 찐다. 아, 축하한다. 아이스크림 축하한다. 자, 아직 골라. 아직 골라. 골라. 한라라 둘 세 개 있어. 한라라 둘 세 개. 야. 어? 한 명만 해봐. 어? 좋게. 아, 좋구나. 오케이. 오케이, 우승수 형 완료. 뭐야, 왜 이렇게. 우승수 형 완료. 우승수 형 완료. 뭐야. 자, 지렁이가 함정이었다. 왠 줄 아냐? 이걸 못 찾았다, 지렁이가. 지렁이. 여기 있는 게 승대였던 것 같다. 아주 재밌었다, 여기.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 걸렸어? 어. 아니, 형 말을 너무 크게 하던데, 다들? 아, 이렇게 늘렸어? 어. 그리고 말이 겹치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네. 아니, 안 걸렸어. 아니야, 병원이 형 찾았나? 야, 거기 어디야? 야, 거기 어디야? 야, 거기 어디야? 기간이 계속 겹치니까, 왠지 혼자 하는 것 같았어, 그냥. 아, 근데 내가 처음 해보는 듯이 재밌어. 맞아. 오, 왔다. 미션이 왔습니다. 아, 차연,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스탑, 타임, 스탑. 타임, 스탑. 그만해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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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가 우리 조전하고 있다. 스나이퍼가 어디다. 스나이퍼가 어디다.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코난. 타임, 대기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컷. 자, 미션, 미션. 읽어봐요, 읽어봐요, 빨리. 어택 미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합니다. 와우. 다함께 어택 라이트를 눌러 어택 시합을 알리세요. 손 모아요. 손 모세요. 자, 우리 하면서 CIX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CIX. 일하네. 여러분의 치명을 어택할. 스포어텍 2019. 지금 시작합니다. set 1, 2, 3ain. 야 Schmidt 기자 persecution tease. monturun은Point. 이 개로 Remedy아들 한 달전에 읽어봤는데. 어디에 대한 노래. 강 kicking 내내. 이 과민은 한국Dev용 vs. 와우. готов 이렇게 워As, urgingward.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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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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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윤기 형이 아 좋아요 우리 윤기 형이랑 우리 우리 용기 형이랑 네 한번 멋있어요 멋있어요 와 대박이죠 우리 윤기 형이랑 민지 소유 진짜 다 잘해줬는데 우리 세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CIX 싸인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네 저희 CIX의 타이틀곡 무미스타 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날 수 있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지엑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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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knows that, she knows that Take me high, take me low 끝이 없는 이 시간 속 I don't care, 포기 못해 자취를 띄어 새롭게 떠 끝이 없는 미국처럼 저 앞에 지혜가 안어져 그가 좀 보인 하루 하루 Yeah 환상이란 걸어 이건 꿈일까 주숨을 죽여 Oh my oh my 기다려왔는걸 아주 오래나 It's so beautiful 네 기쁨을 찾아 It's a moving movie stars 너의 모든 게 꿈같아 이 순간 She wants it, she wants it, she wants it She's a movie, movie stars 이곳의 주인공 나에게 너뿐이야 She loves it, she loves it 혼자 남아버린다 나의 꿈을 꾸어 너보다 멀리 She wants it, she wants it 기다려 난 언젠가 나를 비춰볼 순간 나를 비춰볼 순간 하늘을 벗어내 She knows it, she knows it 내게 다가온 이 운명의 고리가 정해져 버린 듯해 우리 길이 Lights, camera, action, 짜려진 direction 이끌린 채 여기로 달려왔어 끝이 없는 터널 속 내게 빛은 안 줄기 마치 맘이 술래가 된 듯해 난 상처 쏘는 걸 영맥을 넘어서 가보고 싶어 It's so beautiful 바랜 널 만나 It's a moving movie stars 너의 모든 게 꿈같아 이 순간 She wants it, she wants it She's a moving movie stars 이곳의 주인공 나에게 넌 뿐이야 She knows it, she knows it She knows it, she knows it 혼자 남아버린다 멀미를 꾸는 걸 다가온 멀리 She wants it, she wants it 기다려 난 언젠가 나를 비춰볼 순간 눈을 벗어내 She knows it, she knows it She's a moving movie You wanna play with me You wanna play with me I wanna play with you I wanna play with you You wanna play with me I wanna play with you Baby, cause I know you don't want it I wanna play with you I wanna play with you I wanna play with you